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의정입니다. 청풍명월의 본향, 의병의 고장하면 제천시가 떠오르는데요. 제천시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연구하고 발굴, 보존하는 곳이 바로 제천문화원입니다. 현재 제천문화원의 수정을 맡고 있는 윤종섭 원장은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에 담는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사진들을 모아 사별한 부인을 위한 헌정사진집 4권을 차례대로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윤종섭 제천문화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제천문화원장을 맡고 계신 만큼 먼저 제천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천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천문화원은 우리나라가 혼란 게 있을 때 1950년 전쟁이 나고 50년대 후반기 57년도의 문화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그럴 때 58년도 다음 해에 제천문화원이 전국의 여덟 번째로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 63도를 맞이하고 있는 긴 역사를 가진 제천문화원이 되겠습니다. 1958년에 개원을 해서 63년이 흘렀다니까요. 그동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왔으리라 좀 진작을 해보는데 역대 굵직한 사업들과 업적이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문화원 제도는 일반 예총이라든지 또 민예총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자성을 해서 나라의 어려운 부분을 좀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문화원 제도가 생겼고 그런 문화원 제도를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는 63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현재 제천문화원이 갖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의림지라든지 또 제천의 기본적인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제천 의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하고 또 개성하고 발전하는 그런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거의 중단되거나 거의 포기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2019년도 6월 3일 날 문화원장으로 제16대 문화원장으로 와가지고 강복절 8월 15일을 기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제천문화원 말하는 전시회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8월 15일이 가장 제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천 의병이 승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려서 또 강복절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어떤 민족혼이라든지 독립혼을 어떻게 좀 부각시킬까 시민들한테. 그래서 전시회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지원은 제천시회하고 또 충주보건지청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당해년도는 우리 제천의 의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독립의 투혼을 받은 분들을 전부 모셔가지고 그분들을 전부 글씨를 통해가지고 하나의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각색을 해서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또 전시회도 겸하면서 그분들의 유품이라든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전시를 하는 그런 어떤 전시회를 마련할고요. 그 다음에 그 10월달에 와가지고 제천의 가장 기본인 제천의병제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고 본래 의병제가 1895년도에 의병이 시작돼가지고 1995년도에 100주년 행사로 제천의병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다가 또 다른 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2019년부터는 제가 다시 임계를 받아가지고 제천의병제를 좀 집중적으로 행사를 했다. 다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만 좀 축소된 그런 개념으로 했고 제 중심으로 이렇게 고유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양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또 2차에 걸쳐서는 순국소년 묘역이 또 의병 묘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집중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뭐 연말에 되면은 또 우리 제체머니를 갖고 있는 문화학교, 문화학교가 한 9개 프로그램이 됩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1년 동안 배운 거를 한 해 품평회하는 학예의 발표회를 겸하는 그런 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원 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있었으리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추진했던 사업들 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뭐 말씀은 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소위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문만 열어놓고 하는 걸 단계고 다만 문화학교, 문화학교를 좀 중점적으로 또 강간에 피해가면서 중점적으로 열어서 9개 프로그램이 시민사회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천이 의병의 고장인 만큼 문화원에서도 의병 관련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 의병제가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천문화원은 이 의병제에서 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의병제가 이제 1995년도 제천 100주년 기념 행사로 1895년에 100주년 되는 1995년도를 10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또 다른 단체에 가서 있다가 24년 만에 다시 문화원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천문화원이 의병제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청소년들을 앞세워가지고 청소년 제천 의병제를 명칭을 통해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애국혼이라든지 민족혼, 독립혼을 불러일으키는 실질적인 체험 행사 위주로 올해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문화 행사들을 예전처럼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천문화원의 올 한해 주요 사업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3월 1일 날 3일절 행사를 또 충주보원지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가 단계가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천 의병이라든지 관련되는 3일절 행사하고 관련되는 그 당시 인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를 참배하는 걸로 간단하게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날 기회에서 말하는 제천문화원 전시회를 통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천 의병절 10월 달에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문화학교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천문화원장 취임 2년자를 맡고 계십니다.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실까요? 제가 들어온 지 해수는 2년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년 한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원에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역이 문화원이라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찾아내는 이미지에 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천문화원 또한 그런데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제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만약에 의림지라든지 제천읍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보다 더 좀 척발관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빈틈없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원원만 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정부라든지 또 제천시라든지 이런 데 기관하고 빈틈없이 협력,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그 기관하고 협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보다 더 알찬 제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뜻하신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제천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창조적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프레임 인터뷰 오늘은 윤종섭 제천문화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는 윤종섭 원장님의 개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서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진작업은 언제 어떤 계기로 좀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공무원을 제천시가 개청되는 1980년도 봄에 4월 달에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작업은 7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40년이 훌쩍 넘은 그런 긴 공직에 보다도 오히려 사진작업을 미리 시작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진작업으로 첫 사진전을 2014년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사진전이었던 만큼 지금도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남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전시회였을까요? 공직에 있다가 보니까 틈틈이 사진을 하는 작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하반기에 명태를 하고 난 이후에 한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찍어서 사진을 담아가지고 2014년도 봄에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세월로 사건이 나고 해가지고 예정대로 못하고 그해 8월 달에 첫 사진전을 열었는데 그 제목은 제천에 의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에 많은 어떤 도움도 받고 쭉 의림지를 찾고 이렇게 사진을 담아왔기 때문에 그 의림지 내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순주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이미지 있게 담아 내는 거를 그래도라는 명칭을 줘가지고 제가 그래도라는 의미가 왜 앞에 있는 거를 뒤에 가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말 중에. 그래서 의림지 작은 섬, 그래도라 불러주면 어떨까 하는 제목으로 첫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그 첫 전시회 사진들과 또 하나의 특별한 사진집을 묶어서 부인을 위한 첫 번째 헌정 사진집을 내셨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헌정 사진집을 좀 내시게 되셨는지 또 그리고 첫 사진집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의 어찌 보면은 인생의 어떤 슬픈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도 하나의 부부 공직자로 제천시장에 같이 검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2017년, 6년, 17년, 22년 동안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가지고 퇴직을 앞두면서 그것도 이제 그만 저세상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어떤 아픈 마음, 공직에 같이 있었던 정, 그리고 또 부부애로서의 그런 것을 담아가지고 한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집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했고 그 사이에 틈틈이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을 겸해가지고 찍어놓은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집사람 사진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그냥 아내 얘기라는 제목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그 이렇게 아내를 달려보내면서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추억들을 지난 추억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런 전체적으로 좀 작품될 만한 것만 골라서 그렇게 엮어냈습니다. 네, 말씀하신 첫 사진집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진집 3권을 더해서 4권의 헌정 사진집을 발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사진집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사진집인지 차례대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사진집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첫 번째 사진집은 아내 얘기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집사람을 그렇게 입게 되니까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제가 사진을 담아왔기 때문에 좀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그런 것을 좀 한번 좀 더 생산적인 걸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꽃사진을 지역에 있는 중심으로 한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마음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을 중점적으로 찍어가지고 그 야생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집을 봄이야 꽃이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봄사진, 꽃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대 묶어가지고 한 사진집을 발간했습니다. 네, 봄이야 꽃이야. 세 번째는 사진 칼럼집이네요. 제목이 제천이래요. 카메라 옵스큐라로 담아낸 제천 인문학인데 이 사진집은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그 카메라 옵스크라라는 말을 썼는데 사진기가 발명이 되고 그 기계 자체를 렌즈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그거를 기계 자체를 옵스크라라고 이렇게 렌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말을 표현을 했고 그 제천에 제가 그 80년대 초에 와가지고 늘상 제천에 머물면서 공직이 있다면 멀리 가지는 못하고 해서 그 카메라를 메고 우리 간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제천이 어찌 보면은 내한테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1의 고향인 것처럼 거의 내 인생의 그 육화를 제천에서 머물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사람보다는 또 제천에 대해서만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제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아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카메라 옵스크라 속으로 들여다본 그 제천의 어떤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거는 세계 섹타로 해가지고 엮었는데 어떤 역사 속으로 들여다본 어떤 제천 또 하나는 어떤 자연 속으로 들여다본 제천 그런 어떤 세 개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제천 이래요 하는 어떤 부분 제천의 마시가 조금은 이북적이고 조금은 강원도의 마시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이래요 하는 어떤 용어를 조금 제천의 자연성이 있게끔 토속적인 어떤 어감으로 그렇게 좀 편지하는 일종의 칼럼집입니다. 사진마다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부 엮어가지고 역사 중심으로 제천의 역사 중심으로 엮어서 편찮은 책이 제3집 제천 이래요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천의 이야기 스토리가 담겨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헌정사진집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 내고 네 번째 이제 우리 간집사람 3년 상을 치뤘습니다. 쭉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3년 상을 치르는 마당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3년을 치르면서 좀 집사람하고 관계를 종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생과 사라는 의미도 조금 철학적으로 밝음과 어둠이라는 용어로 또 풀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명 그래서 조금 불가적인 용어인데 무명 그냥 불명이 아니고 무명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칭을 밝음과 어둠 결국 빛의 두 얼굴이 있는데 그것이 밝음과 어둠이 아니냐 그 밝음과 어둠에 관한 사진 입문학 이렇게 해서 이것도 칼남집으로 해서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집사람하고의 관계를 하나의 인간적으로 하나의 정리하면서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의 순수한 뜻이 있어 가지고 표현한 책이 되겠습니다. 제 4집은 조금 두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빛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빛의 않은 부분, 어둠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고 내용으로 보면 아침에 해 뜨는 사진 또 저녁에 해 지는 사진 또 새벽역의 어떤 이 세상의 삼남안상의 모습 이런 걸 담다 보니까 조금 길었습니다. 뭔가 우리네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번째 사진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네 권의 사진집은 부인께 헌정하신 거고 앞으로 헌정 사진집을 더 계획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이제 그동안 아까 내 인생의 한 육화를 이렇게 제천에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집사람에게 헌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제천에 그동안 잘 살게끔 해줬는 고마움과 또 감사함을 표현하는 지역에 헌정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간할 제5집은 의림지에 관한 부분인데 의림지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불가에서 얘기한 무정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사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용어를 빌러가지고 좀 차용을 해서 의림지가 말해주는 의림지가 전해주는 무정설법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의 얘기 중심으로 서른 세 가지를 엮었습니다. 서른 세 가지 우리가 삼삼한 어떤 부분의 얘기가 서로 될 수 있지 않은 33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서른 세 가지 삼삼한 역사의 얘기 카메라 옵스크라 속으로 들여다본 의림지가 전해주는 무정설법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그걸 제5집으로 하고 제6집은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인연이라는 의미하고 우리가 연꽃이라는 의미하고 연자가 한자는 다릅니다만 한글로는 똑같이 연으로 불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연과 연꽃 두 연의 이야기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두 연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는 어떤 부분을 제 어떤 제가 6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7집은 제가 제천에 살아왔기 때문에 청풍호반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많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청풍호반에 길 따라 물 따라 청풍호반 134개일 그 제목으로 제7집은 4개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8집은 일단 8개의 사진집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설렘 이런저런 설렘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아왔던 거 안 한 거를 다 망라 해가지고 사진집을 총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하나의 사진집에 마무리를 해서 설렘 이런저런 그걸로 종결을 해가지고 8집까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천이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천의 자연을 사진에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유족연금 전액을 해마다 기부할 만큼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다른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저는 뭐 솔직히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간집사람이 특별히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제가 그 결혼을 81년도 했는데 그 약속을 집사람하고 했습니다.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처대기가 딸이었었는데 딸 이름을 우리 서로 돕고 살자 부부 공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이름을 외자로 나는 선호를 하니까 외자로 짓기로 했는데 선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윤선 일반적으로 착할 선자를 많이 썼는데 저는 그 집사람의 의미도 같이 살려주자 해가지고 베풀 선자 한자로 베풀 선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좀 베풀면서 지역에서 살자.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돼서 우리 간집사람 또 계속적으로 또 어떤 어려운 애들이라든지 어려운 어른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조금은 자매결련을 맺어가지고 쭉 생활해 왔고 마무리는 어떻게 그 당시 엄대형 시장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시장이었을 때 그 100억의 장학기금을 모으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최초 그 당시에 평생학습팀장으로서 집사람이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100억 장학기금을. 그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시작이 됐고 또 어찌 보면은 그 집사람의 고운 순수한 뜻이 계속적으로 저리되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은 내가 해온 사업에 대한 애착도 있으니까 유언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유언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선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장학금으로 이렇게 인지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데 조금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고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제천문화원장으로 또 사진작품 활동으로 바쁜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 문화원장직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최소한 최선을 다하는 길이 우선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진작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하는 어떤 저의 사진예술을 통해서 또 어떤 지역의 문화사업도 더 깊이 있게 또 심층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기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실천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보다 중요한 건 문화사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라든지 또 우리 제천시 가까운 우리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빈틈없이 제가 제주기관이라도 열심히 해서 문화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더 깊게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천의 정체성이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의림제라든지 우리 어떤 제천의병이라든지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제천의 정신으로 아주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또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각오라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 나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묻다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거의 뭐 제가 했는데 다만 더 말씀드릴 것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을 우선을 시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성, 창의성을 어떤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민적인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조그만 행정에서 도외시 할 수 있는 제천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또 개성하고 또 전파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다 정부라든지 또 제천시라든지 적극적인 협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은지청에서 많은 어떤 제천 의병에 대해서 도움이 줍니다만 이런 데서 조금씩이라도 십실만 협력을 해주면 좋은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사업들을 몇 면히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윤종섭 제천문화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천의 문화적 뿌리를 근거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윤종섭 문화원장 지역을 사랑하는 참 어른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윤종섭 원장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